야 이.. 원래 남자들은 다 얘기하니까? 너네 너무 많이 맞추지 마 재미없으니까 너네 너무 많이 맞추지 마 재미없으니까 동원은 동원은 좋아하지 얘네한테 조언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야지 아니 현실적인 조언을 상근 예비하고 야야 구매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 뭐하고 이거 뭐야 내가 질문을 잘못했다고 맨날 출퇴근하고 세고 있는 다 세고 있어 괜히 몰아갔어 그리고 너네 휴가 군대에서 휴가의 하루가 진짜 엄청 커 진짜로 휴가가 근데 형 왜 비워야 돼 매일매일이 휴가 아니야 매일 집에가서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고 기생전 마지막은 당일이나 파이팅 대대장님이 정확히 누가 드렸어 자기가 볼 때는 상근들이 제일 힘든 고집이라고 다 추워 먹을거에요 다 추워 먹을거에요 하하하